우리 가족이 지금 우리가 농사지은 자색고구마하고 꿀고구마하고 양파를 넣어가지고 자색고구마, 꿀고구마, 고구마 튀김을 하고 있어요. 요즘 고구마가 급값이죠. 그런데 우리는 작년 고구마 농사가 풍경이 돼가지고 아주 엄청난 고구마 양이 집에 있어서 가축사료들도 먹이고 또 이 자색고구마는 당뇨라든지 비타민, 칼슘도 많이 있고 또 철근도 많이 들어있고 다이어트도 좋은 식품이에요. 그리고 꿀고구마는 너무 달아요. 그래서 같이 양파랑 같이 넣어서 지금 튀기고 있는 중이에요. 이건 간식으로 우리 가족이 발싹하게 농말 전분하고 갈색 밀가루를 넣어가지고 계란 하나 깨놓고 튀겨서 접시에 담아두면 오멸가면 가족들이 간식으로 먹기 딱 좋죠. 벌써 향기가 나네요. 양파랑 같이 섞여서 튀겼더니 아주 맛있는 향기가 나네요.